한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예전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 반려견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근력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헬렌.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체중이 급격히 늘었고 혈관 건강에도 위기가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뼈까지 약해져 딸의 도움 없이 외출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랜 식습관부터 식단까지 완전히 바꿨다는 헬렌.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사슴고기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죠. 루바보는 새콤달콤한 맛을 지닌 줄기 채소입니다. 황금빛 속살의 타마릴로도 독특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보와 책을 공부해가며 생존 근육을 회복시킬 단백질 식단을 연구했고 결국 자신만의 건강한 식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헬렌이 각별히 더 신경을 쓴 식품이 있다는데요. 몇 끼 식사 후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근감소증과 혈관 질환을 동시에 잡아줬다는 초유 단백질. 오직 어미의 초유를 통해서만 면역력을 공급받는 송아지. 태어난 후 초유를 먹지 않으면 80% 이상이 폐사한다는데요. 초유는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면역 단백질입니다. 또한 초유는 일반 우유에 비해 단백질은 5배 많고 당의 함량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분 역시 그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에네벨 암스트롱 클라크입니다. 49살이고 학교에働게 일어났습니다. 내 몸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에 더 fat가 더 많았고 내 몸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산 후 약해졌던 골반과 뼈 근육들이 회복이 안 돼 30대부터 관절염을 앓았다는 에네벨. 이후 비만과 혈관 질환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는데요. 건강은 잃고 난 후에 그 소중함이 커진다고 했던가요? 완쾌가 된 지금도 재발을 막기 위해 식재료와 조리법까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은 에네벨의 중요한 건강 철취기도 했다는데요. 맛과 향이 고소하고 담백해 음식하고도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꾸준히 초유 단백질을 챙기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존 근육 관리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근력 강화는 물론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초유 단백질.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근력 약화로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5, 60대 두부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근육이 줄어든 후 간과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한봉희 씨. 근력 저하와 대사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김윤진 씨. 퇴행성 관절염과 당뇨 진단을 받은 신정임 씨. 제가 체력장도 고등학교 때는 특급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운동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체력이 타고나도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거저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먼저 근력부터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고 다음 날부터 생존 근육 회복을 위한 14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만큼은 건강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각오 또한 남다르다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은 적정한 생존 근육이 받쳐주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근육을 생성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부족하면 병원균이 침입해도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초유 속 단백질은 인반 우유 대비 5배나 많이 들어있고 그 중 80%가 면역글로블린인데요. 또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성장인자와 성장 호르몬도 풍부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미국 FDA에서 공식 인증한 항노화물질로 이른바 젊음의 세미라고 불립니다. 신체 지방과 근육 조직 및 인슐린 작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신진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인에게 있어 성장 호르몬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이나 단백질 변성 등을 막아주어서 근 감소와 각종 질환을 예방해주고 면역 증강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실제 12주간 초유 단백질을 섭취하자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일반 성인의 1일 단백질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0.8에서 1.0g인데요. 중장년층의 단백질 하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1에서 1.2g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가지 음식으로만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면 돼지고기 안심으로는 300g, 닭가슴살로는 300g, 또 고등어로는 375g이고요. 달걀은 약 10개, 우유는 2리터 정도를 매일 마셔야만 권장량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부족해 더욱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2주 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몸이 좀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고 활기가 좀 생기는 걸 느꼈어요. 체험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한봉희 씨는 단기간에 근육량이 늘면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중성 지방과 혈당 수치도 개선됐고요. 김윤진 씨도 근력이 개선되면서 중성 지방은 정상 범위로 회복, 체지방 양도 감소했습니다. 근 감소로 퇴행성 관절염을 겪던 신정임 씨 역시 근육량이 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초유 속 성분인 성장 호르몬이 근육량은 증가시키고 지방량은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동도 병행하고 식단 조절도 해가면서 제 생존 근육을 꼭 지키겠습니다. 화이팅! 장수의 강력한 조건은 바로 생존 근육의 수명을 늘리는 것. 초유의 경우 분만 후 48시간 이내에의 초유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과다 섭취 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